안녕하십니까 너무 아름다운 저녁입니다 즐겁지요 감사합니다 오늘 11기와 5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11기와 5장을 찾아주십시오 11기와 5장을 찾아주십시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아람왕의 군대장관 나만은 그 주인 앞에 크고 존경한 자님 이는 여호와께 전의 죄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둔 병자도 전에 아람사람의 때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의 작은 계집아의 하나를 사로잡으며 제가 나만의 아내께 수종 돌드립니다 그 주모의 길에도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 앞에 계시면 좋겠나이다 제가 그 문둔 병을 고치리 나만의 아내가 그 주인이 고하여 가로돼 이스라엘 땅은 계집아의 말이 이러이러하더 이래 아람왕의 가로돼 갈지여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 그를 보내냐 나만이 곧 떠날 새 은식당을 그 육천개월 어벅 열포를 가져가서 이스라엘의 그거를 전하는 일에서 내가 내 신앙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것이 당신에게 있거든 당신은 그 문둔 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 성경은 마음의 세계를 이야기한다 마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귀의 이야기를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이 누구든지를 불문하고 여러분 마음의 하나의 말씀이 닿았을 때에 변치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닿게 되면 여러분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이 가진 그 은혜나 진리나 모든 게 여러분 속에 살아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사람들의 성경 중 하나는 작은 책에 불과하지만 여기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위치였던지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그 영적인 세계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저의 여러분 누구든지 불문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면 여러분 속에 정말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 일하게 될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집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여기 전주인데요 김충헌 형제가 암으로 입원을 했습니다 1년 가까이 있는데 병원에서는 앞으로 2, 3일 더 못 살겠다 장례 준비를 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때 마치 저희들 교회에 김성훈 목사님이 전주에 한 일이 있어서 김성훈 목사님 전화했습니다 전주에 가서 지금 있죠 전북대 병원에 가서 김충헌이니 잠깐 만나보라 목사님이 저녁에 다녀와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전북대 병원에 가봤는데 아마 2, 3일 넘기 어렵다 정말 거의 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아침 주일 예배를 마치고 제가 저녁에 광주 교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제 아들하고 제 아내와 같이 가는데 제가 아내한테 얘기했습니다 여보 우리 1시간 일찍 출간 그래서 전북대 김충헌 형제를 만나러 갔습니다 전북대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내가 들어섰을 때 그 병실에는 김충헌 형제하고 그 아내하고 어머니하고 3사람이 있었습니다 김충헌 형제는 침대에 누워 죽었는 사람이 인기척이 없고 그 아내는 침대의 한쪽 뒤 구석에 서서 남편이 죽지도 않은 마음에 이미 죽어도 다 왔어요 아주 슬픔과 절망이 있었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렇게 얼굴을 치고 나서 고개를 숙이고 말이었습니다 김충헌 형제의 어머니는 침대 앞에서 눈물만 줄을 흘렸습니다 내가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간 그 죽음의 분위기가 내 마음을 막 압도해 오는 걸 느꼈습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만일에 내가 이 병실 문을 안 열고 만일에 예수님이 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주하는 형제를 틀림없이 살렸을 거라는 마음으로 그 아내도 마음의 기뻄이 가득 차고 그 어머니도 기뻄이 가득 찰꺼란 마음이 내 생각이 그렇게 이어지면서 내가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아 내 아내도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이 여기 와서 형제에게 일을 하겠다는 마음이 내가 누워있는 형제를 키웠어 김형제 눈 좀 떠봐 날 좀 쳐다봐 지금 또 쳐다봐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네는 암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의사는 길게 가야 2, 3일 더 못 가고 싶습니다 김형제 내 이야기 들어봐 만일에 이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다면 김형제 못 본 적하고 그냥 가시겠어 절대 그러지 않으실까 반드시 자네를 고쳐주십시오 지금 눈에 안 보이지만 예수님이 이곳에 계셔 중요한 건 자네하고 예수님하고 마음이 하나가 되면 아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아 there is Jesus here 그 예수 내가 병들어지만 못 본 적은 안 할 거야 그 예수는 내가 병들어지만 못 본 적은 안 할 거야 그 예수는 내가 병들어지만 못 본 적은 안 할 거야 그 마음이 들면 자네하고 예수님 한 마음이 그러면 자네하고 예수님 한 마음이 자네의 마음 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흘러들어오면 자네 이제 곧 죽는 것 하고 생각할 때 절망 속에 있지만 자네의 마음에는 절망밖에 없지만 이제 예수님과 자네의 마음이 연결되면 예수님 안에 있는 희망이 자네의 마음에 돌아가고 믿음이 들어가면 if the hope in the heart of Jesus and the faith of Jesus enters your heart 자네에게는 암이 큰 문제지만 to you cancer is a big problem 예수님의 그 암 아무것도 아니야 but to Jesus cancer is nothing 자네에 고칠 수 있어 He can heal you 그 이야기를 that's what I said to him 여러분 the important thing is 저는 이제 전화기를 삼성 갤럭시인데 you know my phone is a 삼성 갤럭시 삼성 갤럭시 좋아하기 치고 던져도 괜찮다 they say these phones are good you can just toss them and throw them they say it's okay to step on them 여러분 전화기 던지고 밟으십시오 and so go ahead and throw your phones and step on them 전 그렇게 안 할게 I'm not gonna do that 자 이제 이 전화기에는 in this phone 조그만 기계 안에 in this little machine 수없이 많은 기계가 들어있습니다 there's many many machinery's inside 카메라도 들어있고 inside is a camera 녹음기도 들어있고 and a recorder 컴퓨터도 들어있고 and also a computer 그러니까 250기가 네 about 250기가 예 250기가 about 250기가 그러니까 1 키로바이트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하나 넘길 때마다 동그라미 3개 3개가 붙어있고 250 동그라미 9개 바이트예요 자 여기에 컴퓨터도 들어있고 there's a computer inside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and all another important thing 여러 번이 저 녹음기도 들어있고 it's got a recorder 수없이 많은 기계가 들어있어요 so many machines inside of this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and of those the most important one is 여기 발진기라는 게 있어요 inside of this is an oscillator 발진기, 크리스탈 발진기가 있는데 it's a crystal oscillator 사람들이 크리스탈을 아주 얇게 잘라요 you know people slice the crystal very very thin 어제의 그 손으로 자른 기계를 얇게 잘라요 it's so thin it couldn't be any thinner 양쪽에 그걸 두고 전류 통과 시키면 and then once you run electricity through it 이제 그 이제 다 자세히 이야기를 못하시겠지만 and I can't tell you all the details but 그 크리스탈이 어떤에 떨면서 전파를 만들어요 the crystal begins to vibrate and creates electric waves 전파를 만드는데 전파하고 죄송합니다 이상한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은 어지럽죠 and I'm sorry I'm talking about strange things you're getting dizzy right 이런 얘기는 깊이 듣지만 대충 들어나면 돼요 깊이 듣는 골치 아프니까요 대충만 들으세요 전파하고 빛하고 성질이 아주 같아요 and so electric waves and lights have very similar characteristics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우리가 그 키로 메가 기가 테라가 있는데 and so there's 키로 메가 기가 and then 테라 이제 전파를 13 테라 사이클 이상 높이면 and so once the electric waves go beyond 13 테라 사이클 빛이 돼요 빛이 저 이거 어디서 배우는지 아십니까 군대에서 배웠어요 군대 통신교육 한 학교에 있었어요 because I was at the communication education school in the army 그런데 전파하고 빛하고 성격이 아주 같아요 빛은 1초에 30만 키로미터를 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전파도 똑같이 1초 30만 키로미터를 가요 이제 여기에 많은 연구한 사람들은 뭘 했냐면 and so the people who made this what they did was 전파에다가 소리를 실어 보내요 they put sound on the electric waves and send it out 전파에다가 또 뭘 보내냐면 and what do they also place on the electric waves 전파에다가 they put image onto the electric waves and send it out you know I don't know if this is going to work let's try it let's try it I don't know who's going to show up you know it's sending the sound is being sent on the electric wave and then my son's phone is in American mode so I don't think it's working yeah I'm going to try a different person yeah I'm going to try Pastor Im Min Chai come in come in do you see him yeah camera 좀 더 당기세요 can you zoom in yeah camera 좀 당기세요 yeah those two 당겨봐요 저 다 당긴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임 목사님 hello Pastor Lim 네 안녕하세요 hello yes 자 이 전파가 the electric waves the electric waves you know it didn't go to Pastor Im Min Chai's phone it went to the towers 이민철 목사에 가서 나타나서 이제 그 다음에 다시 내게로 오는 겁니다 제 이민철 목사를 사진으로 만들어 보내고 내 사진을 보내고 이것이 사람이 기술이 발달돼서 전파 속에 소리도 실고 사진도 실어서 왔다 갔다 하기도 이렇게 가능합니다 여러분 전화기도 다 그렇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멀리 사람 얼굴을 보고 대화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민철 목사님 전혀 소식 못하고 전화를 이야기할 수 있는 마찬가지로 자 이제 이 전화기 이렇게 하기까지는 전화국에 가면 이거를 뒷받침하는 수없이 많은 기계가 있고 다음에 그 일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이 매월 전화비를 5만원, 6만원 받는 겁니다 여기 있는 사람은 전화기만 다 해도 수천 명이 5만원 받으면 무슨 문장이 많이 받죠 그렇게 일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인간은 전화기를 가지고 미국에 있는 제 아들이나 손자하고 대화하고 얼굴 볼 수 있도록 한 것처럼 박옥수 목사는 어떤 기계로 가지고 일을 못해도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과 연결시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을 연락하기 위하여 성경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많이 찾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잃었고 저렇게 찾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억하고 있는 김충환이라는 형제한테 그 형제하고 예수님하고 마음을 연결시키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김형제 눈 좀 떠봐 나를 좀 쳐다봐 자네는 지금 암에 걸려 죽어하고 있대 의사가 말하기를 자네는 2, 3일 넘기기가 어렵대 자네에겐 아무 방법이 없고 이상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이거는 확실한 사실이 그러나 만일에 자네의 마음하고 예수님 마음하고 연결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알아 이 전화가 연결을 시키면 전화국에서 연결시키는 모든 장비를 포도송을 해서 그런 일을 해주고 전화세를 받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 통하듯이 자네의 마음이 예수님하고 하나가 되면 예수님의 마음이 자네의 마음에 전달이 돼 예수님하고 자네의 마음이 한 게 연결되면 연결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이 자네의 마음에 흘러가면 예수님은 자네를 사랑해서 병에서 고치시기를 원해 자네가 병원에 입원한 지 여러 달 됐지만 어디다는 병을 못 고쳤어 그러나 예수님은 고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네의 마음하고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가 돼서 내 병을 예수 고치시겠다는 마음의 믿음을 갖게 되면 전화기와 연결되듯이 멀리 있는 예수님을 자네의 가슴 안까지 끌어모셔 드리는 거야 만일 예수님이 자네의 마음 안에 살아 있으면 자네가 지금 암으로 죽어 가지만 이 병은 아무것도 아니야 자네가 얼마든지 일어나서 일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한 30분 동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네 살린다는 믿음을 가져와 영재가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마음이 좋아졌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좋아졌습니다 그래 나간다 빨리 일어나 잘 있어 하고 이제 전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신없이 살고 있는 한 7, 8일 됐는데 아침 식사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누구야? 여보세요? 예, 목사님 김충환입니다 오, 파스터, it's me, 김충환 파주간 형제인데 일주일 전인데 목소리가 그렇게 커졌어요 아, 자네 잘 있어? 예, 저 잘 있습니다 그때 오늘 퇴원합니다 어제 검사했는데 내 몸 어디에도 암세포가 없다고 합니다 오, 축하한다 오, 축하한다 오, 축하합니다 우리 교회에 와 그리고 얼마 있다가 우리 교회 주일날 예배 들어갔어요 예배 시간에 나와서 간정을 했어요 간정 그 형제에서 하는 그 부분에도 모두 감사하고 정말 귀한 은혜를 입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죽어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님 마음하고 연결시켰을 때 예수님께서 그 속에 옛날에 이스라엘 나라에 계시다면 똑같이 일을 하는 걸 보았습니다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내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거기는 어떤 사람이 하도 맥주 마시고 싶어서 맥주 공개에 가서 수도 파이프를 연결 자유식까지 맥주를 연결시켜서 수도 복진 터니까 맥주가 쫙쫙 쏟아진다고 예 얼마든지 가능해요 여러분 수도 복진 수도로 간을 가선하지 않고 꼭지 털면 물 나오지 맥주 안 나와요 정확하게 수도 복진을 맥주 공장에 있는 탱크하고 우리 집과 연결시키면 우리 집에서 수도 복진 털면 맥주가 나와요 그런 과정이 되면 전화기도 그냥 전화기 들고 막 되는 게 아니고 전화기를 만들어가지고 연결할 수도 다 해놓고 연결할 수도 다 해놓고 이 안에 기계가 내 목소리를 싫어가지고 기지국을 통해서 인민철 목사에게 보내고 그러면 여러분 미국에 있는 내 손자에게나 또 내 아내에게나 다 통화해요 제 아내는 좀 잔소리를 하는 편이에요 지난번에 한 번 통화를 했는데 격소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 이제 자고 있느라 깼는 것 같던데 나중에 얼마나 따지 나 잠 안 잤는데 왜 잠잤덕 했냐고 이제 격소에서 난 제 아내한테 안 하게 그래서 만만한 인민철 목사에게 했는데 제 아들은 처음에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았어요 제 아들은 미국 전화기가 좀 안 좋은가 봐요 갤럭시 하나 사줘야 할 것 같아요 자 이제 정확하게 전화기가 연결되는 방법이 있듯이 예수님하고 마음이 연결되는 방법이 있어요 저는 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예수님 마음을 발견해서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 마음과 연결시키면 그 사람 속에 예수님 마음이 들어가면 지금까지 살았던 사람하고 절대 같을 수가 없고 달라지고 변합니다 우리가 지혜가 없지만 예수님 연결되면 지혜가 없죠 여기 제가 나오기 전에 멕시코 어떤 방송국과 인터뷰를 했어요 그 방송국에서 저한테 질문하기로 어떻게 목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저는 목사가 되려고 한 번도 결심하지 않았어요 난 절대 목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어떻게 목사가 돼 난 목사 때는 상상도 한 적이 없어요 오늘 제가 거듭나게 됐습니다 성경을 읽었습니다 한 번 읽고 열 번 읽고 스무 번 읽고 서른 번 읽고 뭐 십 번 읽고 일십 번 읽고 계속 읽어나는 동안에 내 눈에 환하게 성경이 가르친 것은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님 마음을 보여줬습니다 아 예수님 이걸 원하시는구나 예수님 마음이 이러시네 예수님 이걸 기뻐하시네 예수님 내 죄를 사했다고 하시네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제멋대로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때부터 내 마음을 예수님 마음과 바꿀까 연결시켜요 예수님 마음을 이해하니까 예수님 마음이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마음이 내가 믿어지니까 내 마음이 예수님만 같은 마음이 돼가요 그때부터 예수님 내 안에 살아서 일하는 걸 봅니다 예수님께 내게 역사한 일을 이야기하려면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됩니다 다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지금도 분명하게 예수님은 살아서 제가 안에 살아 일하기 때문에 저는 박옥수 목사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도로심으로 말미암아 박옥수 목사하고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저는 많은 목회자들에게 많은 전도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과 마음과 연결한 그 일을 위해 일생 또한 일을 해왔고 그리고 그 마음이 연결됐을 때 그가 누구든지 간에 그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이 살아 계신 사람하고 살아 계시지 않는다면 천지 차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절망스러우면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슬픔을 섬퍼하고 괴로우면 괴로워하고 정말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안에 있는 사람은 절망을 당한다고 절망하잖아요 슬픔을 다한다고 설파하잖아요 괴로우도 괴로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을 잡아서 그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이끌어 가는 걸 보고 저들이 2017년에 CLF라는 걸 했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7,000개의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가서 목회자를 찾았습니다 목회자들이 없어서 다 만나지 못했지만 그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CLF라고 해서 크리스찬 리더스 펠로우십이라는 단체를 갖기로 했습니다 그리스찬 뉴욕에 있는 CLF에 참석하라고 저희 형제 젊은이 7,000명이 했는데 7,000개의 교회를 찾아갑니다 저희들에게 700명의 뉴욕 근방에 있는 사람들이 왔습니다 저희들 목회자 한 750명이 제1의 CLF를 했습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예수 글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들이 굉장히 떠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오는 동안에 많은 제 목사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세계 교단 제일 높은 총회장 같은 분도 많이 오시고 그분들이 오셔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분들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처럼 비행기표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왔지만 저희들 교회에 목사님들 가운데 가난한 비행기표를 사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나라에 와서 이런 강의를 좀 해주면 안되겠습니다 그런 요청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내가 수많은 도시에 가서 3일씩, 4일씩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금 2017년 3월에 시작했는데 2019년 7월달이니까 2년 4개월 동안에 11만 5천명의 목사님들이 저희들을 만나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게 됩니다 그분들이 이 교육을 계속 받기를 원하고 그분들이 죄사함은 받았지만 어떻게 믿음으로 사하는지 어떻게 주님을 교육으로 하는지 어떻게 존경하는지 가르치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분들이 그걸 배워야 하는데 그분들이 죄사함을 다 전할 수 있어야 하는데 11만 5천명이 됩니다 제가 한 천명씩 모아놓고 한 달씩 교육한다고 생각했었는데 1년에 12달인데 겨울 한 달, 1달, 1달 쉬고 하면 1년에 1만 명의 목사님을 교육하십니다 그렇게 해도 11만 명 하려면 11년이 걸립니다 피지 감리교회가 전부 이제 저희들 가르침을 받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김성훈 목사, 이강우 목사 2018년 한 해 동안 피지 가서 집회를 하셨습니다 두 목사님이 100개의 피지 감리교회가 집회를 했습니다 피지는 감리교회가 1500개가 있습니다 아직 이제 1400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자 교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이제 제주도에 땅을 사서 이제 우리가 이런 센터에서 목회자 교육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당 한 평에 100만 원 하더라도 최소한 3000평을 사면 30억이 되고 그 천명이 기도하는 건물을 지으면 한 70억이 됩니다 우리가 100억이라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100억이라는 돈을 지어야 살아야 하는데 제 생각을 알고 L.A.에 있는 목사님이 L.A. 앞 목사님이 이 건물을 찾아봤는데 스프링필더에 정말 좋은 대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대학을 살려고 하셨습니다 그 대학이 굉장히 비싼 대학이었는데 얘네 돈 안 팔려서 아주 싼 값에 왔습니다 그때 지난, 그러니까 4, 5년 전에 봤을 때 굉장히 비쌌는데 올 봄에는 아주 싸게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250만 벌 250만 벌에 저들을 샀어요 정말 그 실제 건물값의 100분의 1 정도밖에 안됩니다 하나님이 그 건물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우리가 그 기숙사가 있어가지고 천명이 거욕을 받을 수 있도록 너무 하나님이 우리 앞에 길을 여는 걸 볼 수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 속에 일어 어떤 목사님은 저한테 와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제 아내도 목사고 제 아들도 목사입니다 제 아내하고 제 아들도 이 교육을 받게 해주세요 많은 전세계 목사님들이 우리 아가지는 이 복음, 이 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마치고 바로 케냐를 가는데 케냐에 저희들 굿 뉴스 미션 케냐 집회를 준비하는데 그리고 CLF에 왔던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에서 사람을 보내겠다고 저희는 정말 바쁘게 지금 전세계 이런 새로운 기독교에 바람을 넣고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기도합니다 기도하지만 기도할 것을 바라질 않도록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반드시 교회에 다니면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어떻게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교회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그가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이 그 마음 안에 들어갔을 때 변치 않는 하나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마음 안에 들어오시면 두려움을 이기고 혈폼을 이기고 절망을 이기고 마음의 기뻄이 넘치고 삶에 새로운 힘이 일어나요 저는 아까 멕시코 방송국에서 어떻게 목사가 되려고 결심을 했냐고 목사님 한 번도 결심해 본 적이 난 목사 될 자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 어떤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내 마음에 들어오시고 연결을 읽으면서 정확하게 예수님의 마음을 숨겨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하고 내 마음이 연결됐을 때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여는 걸 봤습니다 I saw God opening the doors I saw God opening the doors so that I could do the work of God like Jesus did My wife에는 천만은 청소년들이 이런저런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And the IYF there's many youths with many different kinds of problems 미국의 Andy라는 아이가 That young man named Andy from America He's a drug addict And he's carrying around the gun And he's carrying around the gun And he had a lot of problems 한국에 데려왔습니다 I brought him to Korea 그 마음에 예수님을 연결했습니다 And I connected his heart with Jesus 그러나 그 학생이 너무 달라졌습니다 And one day the student completely changed 기도 크고 And he's tall 바지 차 입고 And he's wearing nice pants 야, Andy, 넌 너무 잘생겼어 너무 변했습니다 He changed so much 그래가지고 저희 집에 6개월이 LA로 돌아갔습니다 And went back to LA 저희들 교회에 와서 변한 상 굉장히 많은 왜? 예수님은 우리 모두 속에 살아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 속에 살아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도둑실을 했든지 간음을 했든지 상의를 짓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예수님을 만나고 죄사함을 받고 성과 마음이 연결되면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변해질 수밖에 없도록 사람이 만들어졌습니다 내가 도박을 하지 말아야지 게임을 하지 말아야지 도둑실하지 말아야지 거짓말하지 말아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과 연결되면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의 주가 되고 왕이 되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이 달라지고 변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하냐면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과 마음을 같이 그러나 38년동안 병자가 베드스타 연못에 누워있습니다 그 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서 뭘 하냐면 내가 낳고자 하느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 그 이야기가 굉장히 충격적으로 자기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다른 거예요 무슨 소리야? 날 보고 자리 들고 걸어가라고 내 다리가 다 말랐는데 난 걷질 못해 이제 처음에 그 병자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기고막을 통해 그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반응되는 병자의 마음에는 나는 걷지 못해 난 다리가 다 말랐어 38년이나 됐어 여름 걸으려면 안 됐어 자기 생각이 참아가 걸어가라고 예수님과 말씀과 부딪혔어 끝나가 이제 이상한 생각으로 내가 지금까지 한평생 내 생각을 따라 살았어 내 마음을 따라 살았어 내 생각을 따라 살았는데 이게 뭐야 이렇게 처참하게 됐잖아 I've become so pitiful 정말 병자가 됐잖아 I've become an invalid 오늘 저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따라 but today let me follow the words of Jesus 지금까지 내 생각을 따라서 한 결과가 이렇게 비참한데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하면 살아보자 난 걸어가지 못하니 분명하지만 저 예수님을 알고 걸어가라고 그러시지 난 지금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내 생각대로 살고 예수님 말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That's right Jesus I live by my own thoughts I didn't follow your words 근데 이제는 내가 그래서 다 망했는데 38년 동안 병에 들었는데 낫지 않았는데 당신 말씀은 들어보겠습니다 but Jesus I will listen to your words now 일어날겠습니다 예수님 I will rise up Jesus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기의 마음을 그린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마음 하나 바뀌어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들어가서 자기는 걷지 못해 나는 못 걸어 그런 마음을 다 뚫어뿌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걸을 수 있어 하나의 말씀 속에도 새로운 일을 써 이 사람은 한편을 걷지 못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그 안에 들어서 걸을 수 있도록 마음을 일으켰습니다 아 그럼 내가 저번에 맞서 일어나 걸어봐야겠다 그래서 그는 걸으려고 했습니다 손으로 땅을 짚고 허리를 펴고 다리를 굳고 있는 다리를 펴고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 뿐인데 38년 동안 걷지 못한 다리가 피어지고 힘이 들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일어났어 내가 걷네 이 꿈이야 생시야 제발 꿈이 아니기는 내가 걸어 내가 걷는다 내가 걸어 놀라운 역사 그냥 자리 들고 걸어갑니다 걸어갑니다 예수님 걸어가라니까 예수님 걸어갑니다 끝도 없이 걸어갑니다 놀라운 역사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생각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생각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작은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들이 오늘과 지금까지 너희 생각으로 사는 데 뭐가 행복했나 이제 너희들 제발 너희 생각 버리고 내 말을 따라 내 생각을 받아서 하나 봐 내가 네 속에 역사할게 내 말을 받아 봐 내 마음을 받아 봐 내 마음 안에 있는 지혜가 네게 들어가고 너희들이 니게 들어가고 역사가 들어가고 너는 전에 살아면 새 사람으로 변해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나 새 것이 되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누구든지 간에 예수 안에 있으면 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병심인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절망이 있든지 한 번은 제가 자동차 타고 왔는데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예 박옥수 목사님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제 전화를 어떻게 아픔을 알았는지 모릅니다 여기 용인 정신병원인데요 아 목사님 좀 도움이 필요한 환자가 있습니다 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저 가다 어디 길가다 이제 다 용인 정신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제 안에 왔죠 거기에 한 부인이 입원해 있는데 이 부인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날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이제 식사를 하다가 방에 돌아오니까 남편이 코를 두르고 두르고 갑자기 그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쪽 아파트에 어떤 독신녀가 사는데 아는 여자예요 여자가 무슨 생각하자면 남편은 어젯밤에 그 인간 자고 왔어요 그 생각에도 그런 생각을 주로 안경이 넣어준 생각 난 남편을 지어서 여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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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젯밤에 어디 갔어요 어디 가긴 여지 왔지 왜 남자가 거짓말을 해 무슨 거짓말을 해 여자가 뛰어나갔어요 마파대 문을 들었어요 여자가 막 문을 들고 때려버렸어요 또 경찰이 고발됐어요 저도 봤어요 경찰을 보니까 어부증 있는 여자라고 내가 보냈어요 그래 내보내는가 봐 지금 무슨 일에서 내보내준 이제 이 여자는 악령이 거짓말한 소리에 빠져서 남편하고 이제 막 문제가 돼서 정신병을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궁금한 게 하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분이 이야기했어요 궁금하냐 남편이 그 여자와 잠을 잤는 남자는 난 잘 몰라 하나 궁금한 게 뭐냐면 남편이 그 집에 잠을 잤다는 걸 어떻게 알았나 그렇게 질문을 하면 누가 봤다든지 정거를 이야기해요 그건 확실하단 말이에요 확실한데 그 확실한 걸 어떻게 알았나 난 미치는 게 난 잠만 들면 시치거든요 다 잠들면 시치지 어떻게 알았느냐 목사님 저를 못 믿으세요 내가 믿어 근데 내가 묻는 건 남편이 그 집에 잠을 잤는 게 어떻게 알았느냐 여자가 대답을 못 하죠 왜 남편이 그 집에 잠을 잤는 증거가 그냥 자기 주책의 생각에서 그런 거예요 악령이 그런 마음으로 여자 자세히 그 분이한테 얘기했어요 점점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마음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실제로 남편이 그 집에 잠을 잤는 증거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누가 봤다든지 이런 증거가 있고 이런 얘기를 해야 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저를 잠만 들고 송장이고 시체에요 근데 시체인데 어떻게 남편은 그 여자가 잠 잤는 걸 알았어 목사님 저를 못 믿으세요 아, 믿는데 그러면 정신병자 병원에 와야 해요 남편이 그 집에 잠을 잤는 분명한 증거가 있고 그래서 그걸 제시하며 얘기를 해야 하는데 전혀 근거 없는 추측을 생각을 자탄이 넣어줘 그 생각을 믿으세요 그 분이 그 생각이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더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중요한 것은 당연히 우리를 자꾸 성경하고 멀리 하는 것 멀리라도 끌어오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그 생각이 어떤 증거가 있어서 해야 하는데 설명을 했어요 분명히 증거가 없을 때는 남편이 잠을 잤다 그러면 안 돼요 뭐라고 말해냐면 남편이 잠을 잤을 것 같다 내가 보지는 않았지만 잠을 잔 것 같아 이렇게 표현해야 해요 근데 증거가 없는데 잤다 그러면 정신병자가 병원에 와야 하는 거야 여러분 참 많은 사람이 악한 병원에 속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나하나 풀어주면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하고 연결시키는 것도 예수님의 성경 이야기 읽어보면 내 영혼 성경 이야기 스토리인데 그 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정확하게 보여요 내가 예수님 그 마음을 믿는 겁니다 그 마음을 믿으면 내 마음하고 예수님의 마음이 연결이 돼요 그러면 내가 치혜가 없지만 예수님의 치혜가 들어오고 내가 평안이 없지만 예수님의 평안이 내게 들어오고 내게 사랑이 없지만 예수님의 사랑이 내게 들어오고 내가 의가 없지만 예수님의 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초대 교회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란 거 그리토인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리토인이냐 하면 저 사람은 예수를 똑같이 닮았어 저 사람은 예수를 똑같이 말해 행동이 똑같아 그래도 그리토인이란 말을 썼습니다 그리기 위한 예수님은 내 마음에 받아들인 건데 주 예수여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서 내 마음에 오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 마음에 오고 싶어도 이런 마음이 예수의 마음을 받아들이면 올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 아니면 예수의 마음을 발견하고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마음 안에 돌옵니다 그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돌으시옵소서 아니고 내가 볼 땐 분명히 못 걸어가지만 예수님의 자리를 걸어가라 했을 때 내 생각은 못 끊는다고 예수님은 걸어가라 내가 못 끊다는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하고 나하고 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경 예수 내 죄를 다 사했다 너의 의로워졌다 아 그렇구나 내가 의롭네 예수님은 의롭다 하시면 난 의롭네 그렇게 받아들일 때에 예수님하고 한 마음이 됩니다 그때부터 예수의 한 마음이 되면 여러분의 생각 속에 예수님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지혜가 돌고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도는 뒤에 성경을 읽어보면 저는 내가 내 마음으로 읽은 성경이 잘 이해가 안 갔는데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신 뒤에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는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아니고 19살때까지 거짓말하고 아기치고 거듭질하고 정말 더럽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최소한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들인 뒤에 그때부터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성경을 소화한 양과 비둘기를 내쫓은 것입니다 내 마음의 더러운 생각들을 내 마음의 두려움을 슬픔을 내 마음이 예수님과 하는 성전이 되니까 네 쫓으시고 예수님의 지혜가 예수의 사랑이 예수의 능력이 속에 들어와 일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졌을 때 예수님과 내가 한 마음을 내 속에 예수님이 살아서 일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제가 한번 온 군대에 있을 때 저는 군대 갈 때 돈을 안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돈은 거의 군대에 쓸 일이 없죠 그런데 제가 그 편집을 편집은 우표가 우리 부대는 교육부대인데 저는 이제 교육부에서 근무하고 제가 교육부 고시 담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육생들이 있는데 하루는 정신 먹으러 식당에 갔다 나오는데 교육생들이 날 보고 어? 박상민 담배 한 번 더 피우십시오 파고다라고 하는 담배 한 번 더 줘요 야 나 담배 한 번 피워 어? 박상민 담배 피우면 맞는 걸 그러지 마 피우세요 그래서 죽어놔요 그런데 뭐 군대에 교육생들이 없어서 섞이니까 갖다 놓았으면 뭐 고위 찾아서 줘요 아 내가 부숴어요 그래서 별 놈이 다 있네 내가 언제 담배 피워 담배 피워 파고다 담배 한 번 더 줘요 바로 이제 식당에 나오면 거기 이제 그 매점이 있는데 그 매점에 일등병이 그 점을 보고 있었어요 야 이거 내가 담배 한 번 있는데 다른 걸로 바꿀 수 있나 어? 예 얼마 됩니까 어? 이거 우표로 바꿔줄래 어? 예 그때 우표 하나가 7원이고 파고다 그 한가 39원이었어요 우표 5장을 저한테 줬어요 제가 편지에서는 우표로 못 붙였는데 나는 제 우표를 주시오 하고 기도했는데 하여튼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내 안에 삶을 다 이끌어 줬어요 저희들이 성교에 시작할 돈 한 푼이 없었어요 건물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었어요 근데 제가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저를 돕는 걸 봤어요 내가 지금 다른 사람에게 돈 없다는 얘기를 안 했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은 저 다 알고 도우시고 지키시고 일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 제사함을 받는다는 기뻄으로 주를 승기는 걸 봤어요 우리 성교에 목사님들 온 마음을 다해서 밤낮으로 이 복음을 일하는 걸 봤어요 너무너무 놀라웠어요 특히 중요한 것은 많은데 교회를 다니지만 제사함을 바치며 죄 때문에 갈등하고 있는데 세들이 전간 이 복음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목사님들이 일어나고 그분들이 교육을 해서 온세가 죄사함을 받으며 많은 나라의 기독교가 죽어가고 있고 순명이 이천에 모이던 교회가 노인들한 대명하고 많은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독일, 미국 그렇게 변해가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새로운 기독교의 역사를 이루도록 하나님을 하시니 너무 놀라웠어요 아르마의 군대 장관이 있었습니다 그는 나만의 장군이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장군이라서 국가가 위기에 있을 때마다 이 장군이 다가가서 모든 일을 처리하고 전쟁에 선지했습니다 아직 남한 장군을 싸워서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남한 장군 전쟁이 되고 다 이기는데 다 이기지 못하겠어요 그가 문둔 병을 문둔 병은 못났습니다 병원을 찾고 해도 문둔 병이 점점점 더 심해졌고 이제 더 심해지면서 칼도 제대로 잡기 어려운 정도에 도달합니다 남한의 아내가 남편의 병이 너무도 심해져 이제 칼도 제대로 못 잡아 장군에 쫓겨나면 어떡하지 갇는 내 남편의 문둔 병에 알면 어떡하지 근데 그때 남한 장군이 이스라엘에 싸우다가 어떤 여자 아가씨 하나를 잡았어요 예쁘고 지혜롭게 생겼어요 잡았어요 끌고 왔어요 남한의 아내에게 여정으로 집에 이제 두 여자가 살아요 남한 장군의 하나가 하나는 포로 잡힌 여자 생각해보면 남한 장군 지위도 있고 명의도 있고 돈도 있고 권세도 있고 장군 안하니까 되게 예뻤겠지 미모도 있고 세상 가진 거 다 가졌어요 그러나 하나 못한 것은 가난도 물리칠 수 있고 적도 물리칠 수 있고 나를 구하고서 다 했는데 문둔 병 하나 못 이겼습니다 남한 장군의 아내는 밤낮은 이들 수 있겠어요 근데 계집종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에 포를 잡혀왔는데 집에 돌아가기에는 불가능하고 휴가도 없고 그 다음에 방학도 없고 한평생 종사예요 근데 이 계집종은 다른 것이 그가 왜 어찌다 포를 잡혀왔는지 모르지만 그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을 알고 있었고 어느 날 자기 주인이 남한 장군 문둔 병을 저의 생각은 아 내가 왜 여기에 포를 잡혀왔는가 했더니 우리 주님 장군님이 문둔 병을 저건 낫게 하려고 왔구나 이제 계집종은 똑같이 둘이 사는데 장군의 아는 집이 높고 돈 많고 권세 있고 모든 건 다 갖추었지만 문둔 병의 아는 집이 높아졌지만 문둔 병을 이기지 못해서 늘 절망 속에 살고 있는데 계집종은 지금 비참하게 종산해야지만 장군의 아내 같지 못한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 장군은 문둔 병에 고치게 하려고 나를 여기 보냈구나 그렇지 내가 왜 포를 잡혀와야 할 이유가 없는데 내가 이야기하면 장군이 우리 나하고 선지야 엘리사를 찾아가면 정문둔 병에 나을 거야 다음 이 집에 슬픔이 죽더라겠네 근심이 떠나겠네 행복해지겠네 아는 군대에게 전도하기 좋겠네 여자는 소망스러워 정말 포로 잡혀와서 집에도 못 가고 한편을 비참했는데 어느 날 장군이 문둔 병에 소망했습니다 장군이 문둔 병에 나와면 얼마나 기뻐할까 오늘 이야기해야지 장군이 몇 개 얘기할까 그 부인한테 얘기할까 부인한테 얘기하자 이 여자는 참 소망하네 사모님 안녕하세요 몰라요 보통 아이가 포로할 때 근심하고 뭐 그럴 건데 그리고 막 두려워 그리워하고 울고 그냥 그리워하고 내 고향으로 날 보내주 해서야 돼 진짜 저 애는 도나이처럼 기뻐하고 절구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참 그렇군요 장군 아래가 늘 얘한테 당하는 것 같아요 사장님 그래도 널 철절 매우 근심하는데 너 어디까지 오늘 사모님 할 이야기 무슨 얘긴데 그러니 얘가 너무 분명하니까 그 소리 할 얘기 아니에요 제가 여기 와서 알게 됐는데 장군이 문둥병 걸렸대요 어 그래 그런데 저거 우리나라 엘리사님 금방 고쳐요 뭐라고 엘리사님 문둥병 거친다고 문둥병 거친다고 봤니 문둥병 거친다고 못 봤지만 엘리사님 하느님 역사를 해요 죽은 사람도 살렸어요 얼마든 죽고 칠 거예요 장군의 아내가 보니까 얘가 참 똑똑하고 지혜롭고 거짓말이 아니라 그래 장군이 잠아리하여 갔어요 문둥병이 다 났어요 마찬가지 아내가 참 막 집에 도착했어요 마차 밖에 구르는데 막 뛰어 뛰어 내려서 여보 나 다 났어 그 얘기 무슨 얘기죠 오늘 왜 죄를 가르치는데 여보 나 죄산받았어 여러분 그런 날 있었죠 재산하고 기뻘 때 있었죠 많은 쪽의 행복 속에서 유한한 다 하는 게 태어났는데 마음 얘기가 나왔네 봄이 나왔네 봄이 나왔네 봄이 나왔네 봄이 나와네 봄이 나와네 봄은 나와네 봄이 나와네 봄이 나와네 봄이케다 봄이 나와네 아냐 웃었다가 네가 우리 집에 묻는 병을 쟀다 근심을 쟀다 슬픔을 쟀다 절망이 없어졌다 오늘부터 조언하네요 아빠 고마워요 아빠 오늘부터 성경 공부해요 11개 아부터 시작할 거예요 얼마나 재미가 있었겠어요 아빠 앞으로 장군이 됐으면 그때 부하들은 복음 전해야 돼요 그렇지 어떻게 전합돼요 이제 장군 심사도 할 때 구원받은 사람부터 해요 그런 이야기는 성경 어딨냐 묻지 마세요 성경 어딨냐 주체 그런 기식한 일들이라 참 많은 슬픔 속에 있던 사람들 참 많은 절망 속에 있던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면서 행복해지는 걸 봤어요 참 많은 학생들이 학생들이 정말 밝고 즐거운 얼굴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들 속에 있던 많은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절망이 있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안 뒤에 자기 힘으로 아무리 두려움을 쫓아내도 안 됐는데 양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허감에 잡혀있어요 아무리 어둠을 내 주제를 안 됐는데 빛이 사람 말씀을 하시니까 빛이 오니까 어둠이 물러가듯이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마음에 받아들이면 내 생각을 보고 그분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이런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가 들리며 그때 빛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여러분이 모든 어둠을 전망을 변폼을 말씀이 얼마나 행복한 것 같아요 이렇게 지난번에는 연말연시에 우간다 갔는데 우간다의 그 세르바드 목사님이 10만명이 모인 청중 앞에서 두 시간 동안 제게 말씀 전할 기회를 주셨어요 30분 동안은 그라시아에서 공연하고 한 시간 반 동안 여기서 어떻게 주의사함을 이야기했어요 이제 방송을 중계해 나갔고 그래서 뭐 천만명이 그날 저는 설교를 들었거든요 제가 갈 때마다 늘 같이 가는 친구 제가 영어를 잘하면 미래가 되는데 영어를 못해서 비행기표 두 장 사야 호텔방 두 개 얻어야 하고 햄버거 두 개 사야 하고 괄세를 못합니다 정말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 예수님과 삶의 모든 절망을 물리치고 모든 기쁨을 주십시오 이렇게 많은 청소년 앞에 세각체선 장관님들 대학 청년 앞에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 너무 감사해요 모두 오늘 저희 여러분들의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여 계속 여러분 속에 살아서 일하고 저는 삶 속에 기적적인 역사가 지지 않고 일어날 것입니다 기쁜 일이 행복한 일이 예수님은 그걸 만드시는 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로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에 빠져 절망을 당해하여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모든 어둠을 물리치고 빛과 기쁨으로 채워주었습니다 우리 자리에 모인 모든 청소년들에게 장관님, 총장님, 그런 고하들, 기부인들 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어둠을 물리치고 참된 평안과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everyone